안녕하세요 사연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무선 동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까 하는데 무선 동조가 필수다 무선 동조는 꼭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무선 동조를 꼭 해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기니까 비유법으로 농담삼아서 무선 동조 교 라고 하도록 할게요.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과거에는 필름을 사용할 때는 스트로브를 사용하는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는 21세기가 되고 나서는 스트로브를 사용하는게 상당히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찍고 나서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조명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촬영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 돼가지고 몇 번 하다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물론 그 감이 쉽게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난이도가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무선 동조도 예전에 광동조였는데 그걸 지나서 전파동조 시대가 왔거든요. 더더욱 난이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무선 동조를 권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트러브 자체도 쉬워지고 무선 동조도 쉬워지 않으니까. 근데 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권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권하는 걸 넘어서 강요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다수의 아마추어 취미 사진가한테는 절대 무선 동조가 필수가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무선 동조가 필수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문맥이란 게 있으니까 글이나 그 말을 들을 때는 문맥이란 걸 봐야 되는데 문맥상 그게 필요한 상황에서 필수다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유튜버나 블로그를 저격하고자 하는 게 아님을 밝힙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계속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걸 예로 들면서 얘기를 진행하거나 평소에 그런 촬영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었다면 그분이 그런 맥락에서 우선 동조가 필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런 유튜버나 블로그가 그렇게 문맥상 필요하다고 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게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또 아예 작정하고 그런 문맥이고 뭐고 떠나서 무조건 무선 동조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이비 종교 와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무선 동조가 뭔지 알아야겠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런 스트로프 촬영하는 형태일 텐데요. 이게 카메라 상단에 보면 핫슈가 있는데 핫슈에 스트로프를 거치를 해서 발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결합부가 있는데 여기 핫슈에다가 얘를 장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봤죠. 그런데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유선 동조인 셈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전자 회로? 전선?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죠. 뭐라고 말하는 게 있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으로. 그래서 이걸 일종의 유선 동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지만 반면에 무선 동조는 무엇이냐. 무선 동조를 하려면 먼저 얘를 떼내고요. 이런 송신기, 발신기 이런 게 필요해요. 어쨌든 리모컨처럼 신호를 쏴주는 장치예요. 아까 스트로브를 결합하셨던 핫슈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지금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한 쌍인데 이게 니신의 I-60A 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 AIR-1 이라는 니신사의 송신기, 발신기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되는가? 아니죠. 자 얘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삼각 잘 보이시나요? 지금 삼각대에다가 제가 스트로브를 하나 더 거쳐 놨는데 좀 전에 사용하던 거랑 별개예요. 두 개가 있는 셈이죠. 얘를 저를 바라보게 할게요. 얘는 수신기가 스트로브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따로 별도의 수신기가 필요 없는데 그 옛날에 나왔던 제품들은 수신기가 별도로 여기 아래에 연결해줘야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귀찮겠죠?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수신기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전파를 쏴주면 여기서 받는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터졌죠? 물론 전파동조인데 꼭 전파동조가 아니더라도 얘를 이용해서 낀 다음에 광동조를 시킬 수 있어요. 광동조가 여러분들 실제로 리모컨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광동조는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하면 연결이 잘 안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전파동조가 훨씬 편해요. 과거에는 무선동조라고 하면 광동조라고 해가지고 얘를 빗을 쏴서 여기 보면 수신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빗을 쏴서 연결 연결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전파동조가 대세니까 특별히 뭐 그렇게 귀찮은 짓을 안해도 쉽게 무선동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무선동조가 이런 건데 암튼 사이비가 왜 나쁘냐? 사이비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사이비를 무작정 금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종파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하나의 종교를 배척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가 모두 나쁘다고 하는 거는 사이비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뭐 작살이 나고 이런 거는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무선동조가 아무리 쉬워져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스탠드거든요. 또는 그 스탠드를 대용할 수 있는 대용품 뭐 삼각대 같은 거 때때로 스탠드나 이런 게 없이 뭐 조명을 설치할 공간이 생겨가지고 촬영을 하기는 하지만은 가끔 뭐 그 나무 위에 이렇게 매달아 놓거나 담벼라고 위에 올려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응용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지 일반적으로는 스탠드 같은 게 꼭 있어야 무선동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또 피사체의 움직임을 제약을 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조명을 세팅해 놨으면은 그 조명이 닿는 그 영향권 아래에 피사체가 거기에 벗어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팅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무선동조를 하려고 조명을 세팅해 놓는 순간 피사체는 거기에 벗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요거를 물론 극복을 하려면은 어시스트가 있으면 됩니다. 어시가 있으면 극복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예외로 할게요. 저는 지금 아마추어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시 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면은 아마추어들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밖에 대답을 못하잖아요. 어시는 인건비가 드는데 아무튼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혹시라도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사진 찍히는데 같이 취미가 있는 상황이면은 뭐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무난하게 무선동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삼각대를 꺼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한다? 헐 극혐. 극혐이야 막 이러겠죠. 여러분들이 그 뭐 카페나 카페나 뭐 이런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사진 찍겠다고 거기서 무선동조를 하겠다고 막 스탠드를 꺼내고 있으면 종업원이 와서 나가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종업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테니까 결국에는 헐 극혐. 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지까지 저걸 막 다 싸들고 조명이랑 뭐랑 싸들고 가가지고 충돈도 시키고 계획도 세워가지고 목적한 장소에 가가지고 저걸 막 거치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와중에 막 거기에 잠깐 기다려 거기 서 있어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런다? 극혐. 이렇게 나옵니다. 느낌 오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무선동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선동조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무선동조는 좋죠.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슈에다가 스트로브를 거칠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크리에이티브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장비가 있다는 거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모든 아마추어가 무선동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선동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하면 되지만은 많은 수의 아마추어들이 촬영하는 장르나 촬영하는 환경은 무선동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무선동조 교회에 심취한 사람들은 스트로브를 하슈에 장착한 상태로 촬영을 하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 하는 거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엄청 많습니다. 마치 뭐 이렇게 그들의 율법으로 직광을 금기시 하는 거예요. 뭐 이슬람이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해서 못 먹게 하잖아요. 물론 이런 워딩을 쓰진 않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정확히 어떤 워딩을 썼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순간이 일종의 저격이 돼서 저는 누구를 저격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또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문맥상 맞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워딩을 딱 찍는 순간 어 저거 내가 한 말인데 어 저거 누가 한 말인데 이러면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유법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돼지고기 얘기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간에. 정확한 워딩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대체로 논조가 그래요. 대체로는 직광을 사용하는 것은 사진이 어쩔 수 없이 뭐 어색하고 볼품없이 촬영이 된다. 바운스로 촬영을 하는 것은 일종의 야매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그 핫쇼에 이걸 장착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그런 활동이다. 또 이렇게 핫쇼에 장착을 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게 논조예요. 정확한 이런 워딩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멀쩡히 핫쇼에 장착한 상태로 사진 촬영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잘 활용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걸 거부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핫쇼에다가 이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스트로브로 촬영을 하면은 무선 동조를 하지 않게 될까봐 막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트로브에다가 핫쇼을 장착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무선 동조를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핫쇼에 장착한 상태로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무선 동조교에서는 정 그렇게 핫쇼에 장착한 상태로 촬영을 하고 싶다면야 싶다면은 최신 TTL, ETTL, PTT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동 기능을 믿고 그냥 쓰고 아니면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안되니까 자동으로 하고 노력을 하지 마라 그냥 안되면 말아라 약간 이런 식인데 핫쇼에 장착한 상태로도 상황에 맞게 광량을 조절을 하고 바디 세팅도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하면 그게 완전 자동으로 할 때보다는 더 사진이 효과적으로 찍힐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확실해요. 이건 제가 장담으로 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해도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자동으로 해서 다 잘 된다고 하면은 초보들이 그 스트로브가 어렵다는 생각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초보들이 막상 그 스트로브 구입을 해서 촬영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게 자동을 해서 잘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 기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초보들이 왜 좌절을 하겠어요. 자동 기능을 활용을 하되 어느 정도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절을 해줘야 손을 봐줘야 잘 촬영할 수 있구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핫쇼에다가 스트로브 장착한 상태로 촬영을 하면은 그게 아예 없는 노스트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좋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만약에 누가 무선 동조를 권하면은 그 사람 말에는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선 동조만을 권한다. 무선 동조만을 강요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체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보통은 그렇게 무선 동조만을 강요하시는 분들은 프로 패셔널한 작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튜디오나 모델이나 정물 촬영을 굉장히 자주하는 하이 아마추어나 세미 프로 이런 분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은 그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조건에 놓이신 분들이에요. 특히 프로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프로분들이 내가 직업이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이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그런 것에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전에 알았다고 해도 다 까먹었고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업이 사진작가인데 어디 뉴욕 이런데 여행가가지고 스테이크집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그거를 인증샷을 남기겠어요? 여러분들 직업이 아티스트인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관광지 전망대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끊겨가면서 사진 인증샷 찍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거를 직업으로 삼고서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직업으로서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그런 작품을 남기려고만 촬영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촬영을 안 하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다보니까 일상을 담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아마추어가 구인을 한 모델이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뭐 가족이나 애인이나 뭐 이렇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분들 곁에는 아내나 애인이나 자녀나 부모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라 전문 모델 또는 대상인 정물 제품 또는 그리고 스텝. 스텝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서있는 위치가 달라서 서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상을 담는 아마추어들한테는 우리들만의 길이 있어요. 나의 삶에 여러분들 삶에 그 무선 동조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사정은 다 다르니까요. 저도 저도 그래서 신혼여행 할 때 정도야 무선 동조를 편하게 했지 나머지는 뭐 제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갔거든요. 유럽이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텐데 몰디브 바닷가 정도에서야 무선 동조를 와이프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평소에는 많이 힘듭니다. 남에게 무선 동조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타인의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본인한테 필요가 없는 필요가 있다는 필요가 있는 상황이면 예외겠지만 본인한테 필요가 없는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걔를 막 불필요하게 들고 다니면서 억지로 가족들이나 애인을 들들 볼까 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어 가지고 내가 돈을 쓰고 무겁게 들고 다니면 어떻게든 그거를 활용하고 싶어 가지고 좀 남한테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애인이 물론 물론 멋지고 예쁜 사진을 원하겠지만 원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다 쳐다보고 그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저같은 관종이야 사람들이 다 쳐다봐 주면 어우 기분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어린 어린 자녀들은 조명을 세팅해 놓는다고 거기 가만히 서 있지도 않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어린 아이들을 그 조명 세팅해서 그 빛이 닿는 곳에 억지로 세워본들 그거야 그건 고문입니다. 애들한테는 그렇지만 무선 동조교의 신자들이나 그런 교주 교주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신들의 어떤 교리나 논리를 퍼트리는데 좀 더 관심이 있고요. 때로는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노차 말하지만 권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비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요. 사진은 그저 거울일 뿐이고 진짜는 바로 우리들의 삶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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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